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락사게임즈 서포트에 문의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락사게임즈 서포트는 락사게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고객지원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락사게임즈 관련 게임이나 아니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공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락사게임즈 소셜클럽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방법을 일단 소개시켜 드릴 건데 검색사이트 등에서 이처럼 락사게임즈 소셜클럽을 검색을 하셔서 소셜클럽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화면 상단이나 좌측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락사게임즈 소셜클럽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마치신 이후에는 로그인 페이지가 이처럼 뜨게 되는데요. 다른 거는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로 된 버튼 모양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확장이 되고요. 여기서 도움말에서 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글이 아니라 다른 언어 페이지 영어 등으로 뜬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어 페이지 그대로 이동을 하실 거면 동일하게 헬프에서 서포트로 가시면 되고요. 한글로 바꾸시려면 메뉴 버튼 제일 아래쪽에서 언어를 이처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포트 페이지에서 어떻게 문의를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서포트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처럼 각종 메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덴드 리뎀션 문제면 저쪽, GTA 문제면 이쪽, 그리고 락스타 게임즈 런처 관련 문제면 이쪽, 그리고 소셜클럽 계정 관련 문제면 이쪽을 누르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 세 가지를 많이 누르시게 될 거예요. GTA 관련이면요. 자 그렇다면 GTA 5 실행에 문제가 있다. 게임을 실행했는데 튕긴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는 설치 성능 이쪽이 그나마 조금 가깝죠. 자 그럼 그 가까운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플랫폼은 PC에서 실행했으니까 PC를 선택을 하시고, 또 보시면 여기 충돌이라고 있죠. 충돌이 나니까 튕기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비슷한 쪽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관련 해결책이라고 미리 나와있는 사전 지원 문서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청란을 보시면 어느 런처로 실행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플랫폼 아이디, 그리고 또 설명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어느 런처로 실행하시는지 여부는 쉽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약간 생소한 게 있는데 플랫폼 아이디 항목입니다. 에픽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에픽 런처 좌측 하단에 나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스팀 같은 경우가, 자 보시는 것처럼 스팀64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듣는 게 생소하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구글 등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관련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검색 결과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나온 이 사이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뭔가 입력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입력하느냐, 자신의 스팀 프로필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처럼 스팀에서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로 가셔서 URL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라면 해당 스팀 프로필을 비공개해서 공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팀 64 아이디가 어떤 건지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 아이디도 해결이 되었고 어느 런처를 통해서 실행하는지도 입력이 끝났으니까요.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음 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글로 답변이 가능한 상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번역기 등을 이용해서 영어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이라면요. 한글, 영어 이걸 떠나서요. 자신의 증상을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령 그냥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PC 사양은 이러이러한데 실행을 눌렀더니 어느 화면까지는 뜨고 그 이후에 반응이 없다. 혹은 뭐 바탕화면으로 튕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적어주시면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을 제출하신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답장이 오느냐. 본인의 계정 이메일 주소로 오게 됩니다. 가령 락스타 계정을 ABCD, 지메일 이런 식으로 쓰셨다면 해당 그 ABCD, 지메일 거기로 답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연락메일로 별도로 지정을 해두셨다면 그 메일하고 그 연락메일 둘 중에 하나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답장이 오게 되고요. 뭐 자동 접수 안내 메일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 상담원한테 답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은 내용을 복사하셔서 이처럼 번역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뭐 요새 번역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하셔도 이렇게 되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왕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한 뭐 두 개 정도 더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가령 락스타 런처에 로그인을 하려고만 하면은 런처가 멈추거나 튕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런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런처 문제니까요. 자 런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로그인 불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선택을 하시고 음...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뭐 충돌이나 뭐 이런 게 없죠. 그러면 다시 뒤로 가셔서 뭐 전반적인 성능 관련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쪽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여기엔 충돌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로 접수를 하시면은 음...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뭐 관련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걸 하나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요. 음... 뭐 2단계 인증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2단계 인증을 하면은 50만 달러를 주는데 이걸 못 받았다. 자 그러면은 소셜클럽 계정 2단계 인증 관련 이벤트니까요. 소셜클럽에서 2단계 인증 누르시면 되겠죠. 가운데 있죠. 자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음... 네 뭐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이 되었는데 자 2단계 인증에서 뭐 플랫폼 아이디 넣으시고 뭐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2단계 인증 이벤트를 하면은 GTA 온라인에 50만 달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못 받았다. 뭐 이래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은 그러면 뭐 락사 쪽에서 도와주겠죠. 자 이렇게 락사 게임즈 서포트에 문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뭐 접수 분야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100% 뭐 맞춰야 되는 퀴즈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을 해달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뭐 적당히 그냥 아 이런 쪽이 제일 가까운 것 같다 싶은 곳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해당 오류 증상이나 지원을 받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잘 적어주시면은 그러면 효과적으로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 자세히 재우주의 네 ANA 나신 cars 감사합니다.